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렸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했는데요. 내일은 기온이 반짝 올라 더워지겠습니다. 내일 수원의 한낮 추구 기온은 26도 안팎까지 오르는 등 초여름만큼 덥겠습니다. 오늘 비와 함께 공기도 깨끗해졌는데요. 내일도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창문 활짝 열고 그동안 미뤄졌던 환기나 청소 마음껏 하셔도 좋겠습니다. 내일 하늘에 구름이 다소 많이 지나는 가운데 기온이 크게 올라서 초여름만큼 덥겠습니다. 내일 경기 남부지역의 한낮 추구 기온은 수원이 26도, 평택은 28도까지 껑충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1교차 큰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